아 그리고 나 그거 말해도 되냐? 너 집에서 입는 그 옷? 아 쫄이야 어 마크가 항상 그 항상 이게 마크가 집에서 입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 항상은 아니고 항상이 거의 항상이에요 80% 집에서 입는 옷들은 마크의 옷들은 진짜 대부분이 쫄티에요 그래서 아 뭐래 아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막상 뱉으니까 되게 별로다 아니 그니까 쫄티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 이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 그 행사장이 다 나눠준 그 티셔츠를 잠옷으로 입곤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암튼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니까 옷이잖아 그게 옛날 옷이고 너가 몸이 커졌어 아 맞아 아니 아니 그거는 그때 입었어도 얘 크면서 이제 몸도 커지니까 쫄티 쫄티 다시 얘기해달라는데 네 아니 왜 쫄티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마크 애용님 아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예전부터 마크가 입던 티셔츠들이 있었는데 그 티셔츠들이 마크가 이제 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티가 작아지게 됐더라고요 입으니까 이제 쫄티처럼 이렇게 딱 잘라붙는데 이게 마치 운동하는 사람처럼 진짜 결국에 쫄라멘이 됐더라고요 결국에 쫄라멘이 됐더라고요 결국에 쫄라멘이 됐더라고요 결국에 쫄라멘이 됐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쫄티를 좀 몇 개 살까 봐 멋있어 보여 은근히 멋있어 아니 진짜 아니 쫄티 걔가 쫄티 완전 좋아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쫄 역시 이런 민낯이 불안하는 거를 여기 시즈니들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잠옷이기 때문에 잠옷으로만 남는 걸로 할게요 쫄티 보여달라고 쫄티를 보여달라고 사실 실제 이것도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사실 정우랑 또 심판은 오늘 컨셉이 심판은 태형이었으니까 나랑 정우가 오늘 쫄티를 아예 입고 뭐 요리를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그 제목을 이 방 제목을 쫄 뭐 쫄삼겹 쫄삼 쫄삼 쫄삼으로 하려 했는데 그건 도저히 좀 안 되어 있고 아니 너가 아까 쫄티를 입고 있었잖아 잠옷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잠옷인데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컨텐츠 나오겠다 이거 컨텐츠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정우가 거기에 꽂혔더라고요 정우가 제일 좋아해 야 다 좋아해 많이 좋아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시면 아니 그래서 한 번은 똑같은 옷을 정우가 입어보겠다고 했는데 정우가 입었을 근데 얘가 나보다 말랐어요 제가 입었는데 입어봤어? 입었는데 나보다 헐렁해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헐렁하지 않게 어깨는 어깨는 두께 때문에 그렇다 두께 아니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나보다 말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그건 인정인데 이게 내가 입어보고 싶다 형이 왜 이렇게 좋아해 형 이 부분에 진짜 진짜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오바하지마 아니야 공부하지마 그까진 공개하지마 크롭티되는 거 아니야 공개가 아니라 이거 오바잖아 이거는 크롭티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진짜 아무튼 근데 그 쫄 뭐 그걸 뭐 보여주기에는 좀 아직 안 되는 거 같고 아무튼 이거 얘기한 거만으로 나 많이 많이 본 게다 생각해 솔직히 그치 재밌었어 와 근데 우리 쥐가 지금 진짜 셋이 쫄티 입고 이렇게 요리했으면 진짜 웃겼겠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쫄티 입고 어떻게 해 여러분들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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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십니까? 원해 You want? 쫄크 보여달라고 안 돼요 진짜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케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쫄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저번에 입었으니까 지금 빼빼로가 됐더라고 나는 진짜 아 아팠다 근데 솔직히 예쁘지 솔직히 어 예뻐 난 그 옷 색깔이 좋아 난 그 옷 좋았어 그 그래서 난 그래서 골랐는데 아 잘하가지고 나는 얘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쎄 보이고 싶은 건데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진짜 오바 아 진짜 오바 진짜 오바 아 아 쎄 보이고 싶은 아 좀 쎄 보이긴 해 근데 진짜 겁나 강해 저도 쎄보여 압도가 있어 나 오이 마지막 hit me dancing hit me dancing oh my god why you shipper why you shipper oh my god I don't get it now 어디 서 뭐 하고 위니 라고 한 번은 물어볼 것만 될 것